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9일 60탄 여행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저기를 가고 싶은데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을 빼기 싫습니다 저기 안에서 무슨 검은 형체가 찍혔어요 그때 가서 먼저 확인해 보고 싶지만 여기는 벌써 계단 올라갈 때 힘이 너무 빠지니까 이 밑에 건물들이 또 있어요 기숙사 같은 거, 식당, 사무실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둘러보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셨죠? 여기가 아마 사무실이고, 여기가 식당입니다 어 식당 그리고 이 옆으로 어떤 기숙사 같은 게 있어요 어? 뭐 소리야? 방금 뭐 슥슥 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? 저 영화 주변 인 뭐야? 어식한 소리야? 어식한 소리가 안 되니깐 제 영화 주변 인 제 영화 주변 인 제 영화 주변 인 뭐야? 거기 누구 있어요? 계십니까? 콜덤미가 다시 죽어왔나..? 근데 여기에 칼이 있었어 콜덤미가 다시 죽어왔나..? 그때 분명히 내가 버렸었는데.. 아까 이 가스레인지.. 여기서 불 들어왔어.. 불 들어왔어.. 아..들어와!! 뭐야? 이거 원래 들어왔었어? 뭐야 이거? 뭐야? 이거 좀..뭐지 이거? 어? 소리 더 커요..? 소리..어? 아니..? 하! 하! 죄송합니다 혹시 저한테.. 잠시만, 잠시만요 아.. 혹시 사람 있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구야? 누구세요? 엄청 가까워. 엄청 가까워.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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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nch sakami digi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시이면 됩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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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계세요?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? 저 조금만 둘러보았습니다 저 조금만 둘러보았습니다 제발.. 제발.. 죄송합니다 조금만 둘러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컹쏠 죄송합니다 어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고마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